네 안녕하세요.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지연입니다. 어제 펑펑 눈이 많이 내려서 걱정했어요.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의 노하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우리 사장님들 진짜 성공의 자리에 이미 올라서신 것 같아요.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꿈 있으세요? 꿈? 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은 꿈이 있으신데 우리 어렸을 적에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너 꿈이 뭐니? 네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꿈이 뭐냐고. 저도 어렸을 때 간호사 또 승무원 이런 꿈들을 쿵쿵쿵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막 들죠. 마이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생방송인데요. 진짜 저 떨리지 말라고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음향까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나오네. 어떡하죠?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간호사 뭐 승무원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제가 이때까지 살다 보니까요. 꿈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사실 그냥 꿈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꿈 그런 거 하나쯤 있으세요? 뭐 좋은 차 갖고 있는 거 뭐 좋은 집 또 뭐 좋은 학교 나오는 거 뭐 직업 좋은 직업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또 그런 것들 다 하나씩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실 텐데 저도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제가 비춰지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속에서 제가 비춰지는 모습이라든가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어떤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렇죠. 그런 간절한 삶을 상상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꿈들이 하나 둘씩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걸 상상할 때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아 이거는 경제적인 진짜 그 기반이 되게 중요하구나. 모든 꿈 속에는 왜 돈이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거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 자체가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가 전제 조건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저도 그래서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요. 내가 알고 있는 이대로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원하니까 생각하니까 방법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꿈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행동이랑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죠. 근데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생각했어요. 아 우리 부모한테 좀 도움을 받아볼까? 아니면 좀 내가 월급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로또를 사볼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제 기준에서는 너무 가능성이 희박한 그럼 뭘 바꿔야 되지? 나를 바꾸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사실은 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 바꿨어요? 직업을 바꿨어요. 나의 경제적인 그 수단을 바꾼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좀 바꿔보자 생각해서 바꾼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일이에요. 사업 설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사업 내가 뭔가 도구를 바꾼 이 도구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가 성공의 시작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업이 뭔지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 따로따로 읽어보면 이 사업이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네트는요. 그물을 짜는 거잖아요. 그죠? 그물이고 워크는 일을 하는 거고요. 마케팅은 홍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많이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거부터 이해하는 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전혀 해본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혼자 하는 거에 익숙하지 함께하는 일에 익숙하세요? 네.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했냐?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이런 것부터 조금 그런 고정관념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요. 내가 전에 했던 일에서부터 이제 조금 그런 건 접어두고 지금 이 일에서 성공하신 분들 멘토들의 얘기를 조금 많이 기기울여서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한 3, 40년을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왔는데 누군가의 말을 신뢰하고 사실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가 고정관념도 있고 내가 고집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있는지 제가 상담을 참 많이 해드려요. 우리 파트너분들. 성향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제 경험을 비춰서 이렇게 상담을 정성껏 해드리면 사실 그걸 좀 흉내라도 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인데 하지 않고 또다시 다음 상담할 때 똑같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사실 저도 시간이 아깝고 상담을 받으시는 그분도 또 다른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흘려보는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 그분이 변하고 싶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 조언이 별로 기기울여지지 않는 조언이어서 따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뭐가 부족했냐. 용기가 좀 부족했다. 그런데 저도 되돌아보면 나한테 조금 더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시도에 부딪히고 맞서서 싸우고 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전달하는 멘트님이나 제가 멘토로서 그런 역할들을 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고 두렵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내가 성공하기로 결단했으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누군가의 그러한 진심어린 조언은 조금 한번 행동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고 피드백 받고 해보고 피드백 받아서 보다 더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을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용기를 조금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요. 사실은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마음이 일에 대한 왔다 갔다함이 아니고요. 감정이 살짝 이렇게 좀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분들 만나요. 이 사업에 부정적이거나 조금 이 사업을 조금 더디게 성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제가 힘이 다시 막 불쑥불쑥 그 열정이 없던 열정도 막 생기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 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성장 프로그램, 또 개인이 도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전달을 받으니까 저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장하는 분들의 그러한 벤치마킹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계속 제 입으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도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별다른 게 없거든요. 더 별다른 노하우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결국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성향을 바꾸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이거 한 10분 얘기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이 이렇게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것을 홍보해야 돼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PR하고 알리고 하는 정보 전달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나의 성향이요. 너무 차분하거나 너무 우아해 이러면 이렇게 졸리거나 이렇게 내 말에 경청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사업에 적합한 약간 활달하게 이렇게 말도 조곤조곤조곤 했다라고 하면 강약을 주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눈빛과 표정과 미소 이런 것들을요. 전 연습했어요. 그냥 1대1로 그냥 우리가 살면서 많은 대중 앞에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PR할 사실은 그러한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수다 정도로의 관계심만 하는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 내 성향을 조금 활달하게 아니면 조금 기분 좋게 이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지는 다시 나를 만나고 싶다. 이런 인상은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웃고 미소짓고 이런 거 어려운데 의도적으로 웃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업 설명할 때나 제품을 설명할 때나 정보를 전달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컨택하면서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기도 하고 또 목소리도 제스처도 말을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옆에 있는 분들 살짝 건드려 보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게 되고 남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1도 없던 제가 이 사업을 만나서 성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제 성향이 조금 내양적이어서 외향적으로 바뀌는 흔히 말하는 지금 아이에서 2로 많이 바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강의하는 거 어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떨려요. 우리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다이아몬드까지 되셔서 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떨려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직업으로 강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딸지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강의 강사로서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제가 도전했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었으면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거부를 했었지만 연습했어요.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자 이런 거 나를 변화하려고 하나하나 그런데 이미 강사로서 자질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업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저처럼 성향도 안 맞아 이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어 이런 분들은 그 노력이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성장하면 너무 좋은데 딱 준비돼서 요이 딱 해갖고 결과까지 해서 성공까지 딱 하면 너무 좋은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에 나를 만드는 그 가정이 사실은 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성향도 바꾸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 그 또 마지막 외모 바꾸기 혹시 꾸미는 거 좋아하세요? 꾸미는 거? 너무 너무 완벽하게 성공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딱 잡혀져 있으신 분들인데요. 저는 꾸미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화장하는 거, 머리하는 거, 이런 거 믿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누군가가 헤어, 메이크업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경험해 봐야 된다. 자꾸만 나의 생각으로 난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나한테 안 어울려. 이런 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인생 사실 너무 다양하고 다채롭잖아요. 그 안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유산화 사업을 이 사업을 만나고 성향도 바꿔보고 외모도 바꿔보니까 자신감이 그렇게 넘쳐나게 이렇게 뿜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외모 정도는 돼야 된다. 호감형.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A랑 B랑. 그런데 A는 정말 잘 차려입었고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B는 사실 뭐 그냥 이렇게 편안한 목장. 흔히 말하는 편안한 목장에 그냥 이렇게 좋은 관계심으로 그냥 정보 전달하려고 해. 그런데 A, B 똑같이 정보는 똑같아. 그럼 누구한테 내가 나의 건강과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지만요. 내 마인드나 내 생각이나 다 외모로부터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은 아 저분이 저런 분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뭐 맨날 많이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오늘 초면이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나의 외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집 밖을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지 아래위로 쫙 보시면서 다시 나를 만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인지 한 번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공할 준비. 요이 땅.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성장하기로 하고 성공하기로 해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하시면서요. 사실 어느 정도 성장의 계도에 서도 맨날 맨날 해야 되는 건 배워야 되는 자리에 꼭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또 꾸준하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들이 성공하는 요소에 다음에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치고 아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이거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포기하게 되고 근데 이 일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진주 같은 그러한 정말 다야 진짜 엄청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성장 속에서 깨달으셔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넣지 않으면 금세 다운이 되기도 해요. 직장처럼 출퇴근하면서 얻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나를 조금 바꾸고 나를 이렇게 좀 변화시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계속 계속 많이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쉽게 보이지 않지만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나의 내면을 채우는 독서 꼭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그룹이나 뭐 이런 팀에서 본인 팀에서 독서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는 저희 일적으로 부분이 아니라 지역적인 사회에서도요. 독서 모임 되게 많이 해요. 그죠.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책 속에 답이 있다. 책 속에서 간접 경험을 하시고요. 그걸 토대로 내가 현장에서 뛰는 거예요. 현장에서 뛸 때는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분들을 신뢰하느냐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매번 우리 각각의 팀에 뭐 함께하는 분들하고 뭐 카톡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좋은 영상도 올라오고 오늘처럼 이렇게 또 유산화 코리아에서 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렇게 이츠 유산화 타임이라든가 너무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를요. 그냥 쓱 올리고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의심하는 거죠. 과연 그분은 보셨을까? 이게 사람들이 제일 어떤 분들을 신뢰하면서 나를 쫓아오냐면 솔솜수범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하는 리더십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팀이 좀 커지고 싶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싶다고 하면요. 계속 보여주는 액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내면을 좀 채우시고 그것들을 행동하려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사업에서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게 또 우리 일인 것 같아요. 배우고 전달하고 배우고 전달하고 우선 지속적인 미팅에 있어서는요. 미팅의 미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팅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미팅 또 미팅 그게 우리 일의 반복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 오시는 것도 미팅에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벌써 열정이라는 게 생기죠. 열정 안 생기시는 것 같아요. 열정 생기시는 분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해봐야겠다. 용기가 나잖아요. 저분도 저랬다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왜? 우리에게는 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미팅에 계속 참석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혹자는 이래요. 아 그것도 들었어. 아 또 이 얘기도 들었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정말 많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오시면 뭘 하셔야 돼요? 아까 배우셨잖아요. 스케줄 관리도 하고 적기도 하고 뭔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그래서 저는 이 지속적인 미팅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일 저희가 성장시켜야 되고 같이 성공해야 되는 첫 번째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성강하고 싶고 말로만 변화하고 싶다. 이런 말보다는 현장에서 함께 뛰는 사람 이분이야말로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성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미팅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팅 어떤 거 있어요? 이런 미팅 또 팀에서 하는 미팅 이제 좀 계속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내년 컨벤션 이런 큰 행사 이런 미팅에는 꼭 참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 성공의 필수 조건 첫 번째 확신이라는 것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 사업 정말 너무 괜찮아. 될 것 같아 해서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저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될 것 같네. 괜찮네. 하면서 이제 슬쩍슬쩍 와봤는데 와서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가치가 있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이게 왜 진짜 되는지 사실은요. 어떤 분야에서도 다 동일한 거예요. 성공의 필수 조건 확신이 없으면 어떤 것도 나를 성공으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얻느냐 내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나에 대한 확신 그래서 내가 이 사업에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시간을 쓰는데 아깝지가 않잖아요. 반드시 이 회사는 된다라고 하는 확신 그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 속에서 내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죠. 내 노력만 있으면 확신은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내 뭐가 틀려져요. 말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의 힘이 달라지니까 어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왜? 내 눈빛과 내 말의 힘이 있은데 오늘 나와 함께 안 하겠어요. 나 함께하지. 왜?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하고 안 하면 왠지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가져갈게끔 하는 거는 내가 이러한 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계속 내가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변화를 시도했을 때 그걸 가져갈 수 있다. 그 두 번째 열정이라는 부분도 사실 10분 정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차분하고 우아하고 내 이미지 제 이미지는 항상 그렇다고 제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열정이 보여야 돼.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고난 게 막 열정적이지가 않으니까 열정적인 척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거 척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면으로부터 막 끌어올리는 거야. 이 열정을 정말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자리에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것만으로도 난 열정 있다. 나 이거 지속적으로 여기 오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난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한 층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요. 표현해야겠다. 그래야지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 늘어난다. 천천히 보여주지 말고 확 보여주자. 그래서 조금 노력했습니다. 제 처음과 지금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넣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고 확신에 있어서는요. 어떤 표현이 좋으냐면 사실은 나한테 체면 거는 나에 대한 확신인데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잘 될 거니까 나는 나를 믿으니까 이런 마인드 그래서 되는 일을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면요. 내가 그걸 증명해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걸 증명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이 계속 계속 나와 내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열정, 확신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도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롤러코스트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평정심을 가지고 그걸 유지하면서 중심을 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는데 가는 과정을 하는 일인데 이 과정 속에서요. 스스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해놓고도 빠른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상담을 몇 명의 리더님들이 하세요. 분명 본인이 시간을 써서 그 라인을 구축하고 소비자를 구축하고 팀을 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저앉고 싶은 마음 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옆에서 좋은 얘기도 계속 응원해주는 메시지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야 돼?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나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 나 더 잘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자기에 대한 체면을 계속 하셔야지 옆에서 도와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그래서 하루에 감사일기 쓰듯이요. 하루를 마감할 때 나한테 칭찬해주는 거 한두 장 쓰는 거예요. 안 했던 거. 내가 이거 다른 내가 이거 꿈과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지 내가 원래 나였다면 안 했을 일인데 오늘 나 이거 했네. 나 이런 것도 해봤어. 이런 것들을 좀 칭찬하는 그런 메시지로부터 나를 지켜세우는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유튜버 중에 이렇게 꽂히는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공의 7알은 기세래요. 기세.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내가 너가 처음에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네가 나 비난했던 거. 네가 나 못한다고 했던 거.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도 좋아지죠. 결과가 좋아지니까 어때요. 그분은 나한테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야 너가 하는 방법 좀 알려줘. 내지는 야 너 내가 너 그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엄청 멋있어졌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8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스스로가 나를 복 도와주는 그러한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또 잘 해내려고 하면 이 사업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했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다. 절대. 내가 리더임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리더가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거 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사업은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의존적이거나 누군가가 해주겠지 이런 말 말고요. 내가 하자. 내가 해. 그냥 내가 하고 마라. 이런 마음. 솔선수범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서 내가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장의 시점에 있을 때 우리가 오류가 있는데 내가 성장하다 보니까 나의 방법과 이런 것들로 성장한 것 그러니까 성장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만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역시 나 잘할 것 같았는데 잘했네. 뭐 이러면서 살짝 그래 나 할 수 있어. 이런 약간 자만심. 근데 그 자만심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이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려고 하면 팀 비즈니스를 잘 해내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팀 안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함께 영원히 개척할 수 있으려고 하면요. 서로가 쓰는 언어도 너무 중요하고요. 서로가 쓰는 경청, 눈빛, 어투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를 리더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리더로 생각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나부터가 그런 문화로 만드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엄청 큰 팀을 일으킬 수 있고 두 번째는요. 동기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 동기부여. 동기부여 너무 중요한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리더.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려고 하면 나에 대한 확신. 다 연결고리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내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내려고 하는 그런 리더의 마인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열정, 비전 전달. 스스로가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잘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요. 이렇게 3, 4, 5 모여져 있는 데서요. 본인의 이렇게 별로 불필요한 얘기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이 사업이 잘 진전이 안 된다고 합의점을 합리적인 부분을 찾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또 리더로서 해야 되는 자세도 한 번 이렇게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달려왔는데요. 이 사업에서 진짜 제대로 성공하려고 하면 이것만 하면 돼요. 네. 많이 들으셨죠. 고개를 라고 해서 책 읽고 강의 듣고 미팅하고 사업 설명하고 제품 애용하는 거. 그런데 나 하루를 보낼 때요. 이걸 다 체크하면서 보내는 분 계신가요? 하루를 이 사업을 한다고 결정했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한 5가지, 6가지 정도를 해내고 계신 분. 이건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분은 성공합니다. 제가. 제가 보장해요. 이거는 이 책 읽고 강의를 듣는 거는요. 수입으로 연결되지는 않아. 당장. 그런데 수입으로 연결되는 확률을 높이는데 정말 필요한 그러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나의 일가고요. 그 다음에 미팅, 사업 설명. 이거는요. 수입과 직결되는 행동이죠. 나 오늘 하루 너무 열심히 살았어.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자기 내면을 엄청 갈고 닦았어. 그런데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건요. 그걸 해. 여기. 나 오늘 또 내가 큰 맘 먹고 이렇게 모임에도 참석했네. 나 스스로 칭찬해주고 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런데 사실 행동이 없으면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오늘 열심히 살았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런데 미팅하고 사업 설명하지 않았다. 이건 숫자로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매일 번 얘기해요.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장님. 우리 사업 연도 얘기하지 말고 사업 설명하거나 제품 설명하거나 그거 한 횟수를 얘기합시다. 그 숫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과까지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개를 허는 하고 있는데 수입이 만들어지는 만들기 직전의 행동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 수입적인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직결될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한 3대 7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대 7. 네. 7은 좀 현장에서 많이 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소통 많이 하시고요. 또 마지막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 태도. 이 사업의 전부는 태도라고 봅니다. 자세와 태도, 마인드.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추상적이고 사실은 이 사업 몇 년 차 되면 얼마 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해내야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꺾이면 안 돼요.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정말 된다라고 하는 희망고문이 아닌 그걸 증명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부정적이거나 사실 요즘에 그렇죠. 뭐 시니컬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이 사회를 이끄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이끈는 사람 누가 이끌어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사회를 이끌고요. 가정을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삐딱선을 탈 때 다시 다시 다를요.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키세요. 원위치. 나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내가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긍정적인 생각 하셔서 여기 오신 거죠? 저는 오늘 진짜 너무 가슴이 뿌듯해요. 어저께 걱정했거든요. 눈이 와갖고. 저도 살짝 부정적인 생각을 했나 봐요. 눈 오면 안 온다. 이런 진리.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세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마인드와 자세의 태도다. 긍정적인 생각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사실은요. 창창하시죠? 내가 지금 막 오늘 내일 한다. 이런 분 없죠? 내가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이가 창창합니다. 창창하고요. 바꾸고 싶은 미래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면 행동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 해를 연말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요. 뭘 하시면 좋으냐? 꿈판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잊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끼리 꿈판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아빠 꿈판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시각화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게 정확해야지만 그걸 향해서 달려가면서 작은 성취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화하시는 거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시면 진짜로 23년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도전하시고요. 그걸 위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할 생각이거든요. 많은 것을 이미 이뤘다고 하지만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뭐냐?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가족이 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제 신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가족들하고 싸우는 일, 행복한 삶을 조금 이렇게 방해받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거 그렇게 어렵냐? 그렇지 않다. 내가 정말 억만장자 가지고 해서 순위에 드는 건 좀 내 생에 힘들 수도 있어도요. 그래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의 나의 능력은 업 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 지금 너무 좋은 시기에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출발하는 그 시점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5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까? 3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리더님들 이런 말씀, 사장님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사람은 안 바뀌어.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사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바뀐다고요? 꿈이 명확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이런 사람은요. 나 다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성향, 나의 태도, 나의 외모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못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물리학적으로 그런 거 외에는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꿔가면서 사람은 정말 저 사람 진짜 멋있게 변했네. 저 사람 진짜 바뀌었네.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좀 꿈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꿈이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리더님들 어디에서 만나요? 꿈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된 건가요? 맞아요. 아시아 컨벤션에서 우리 사장님들 많은 분들 승급하신 거 증명해내시는 거 그거 꼭 반드시 보여주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된다고 했잖아. 너 내가 보여줄게.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요. 다들 아시아 컨벤션에서 만나요. 오늘 감사합니다.